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타혜 왕조 타혜 왕조인 짜그리 왕조는 아유타야군의 총사령관이 총사령관이었던 푸타요 빠줄라로 왕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이후 이 왕가의 수정이 탈리의 왕국이 되었대요 마지막 인사해야지 마지막 인사 9시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어렵다 지영아 못하겠어 아니 근데 남자 시청자분들은 진짜 매년 왜냐하면 중간중간에 에어 네 어우 네 Mania jurordial 아교가 너무너무 other